치앙마이 여행을 위하여 나우치앙마이를 구입합니다. 치앙마이는 인천공항에서 6시간 조금 더 갑니다. 치앙마이는 태국의 북부에 있는 관광지입니다. 리브앤위웨어를 통하여 12월 31일부터 30박 예약합니다. 아시아나항공으로 12월 31일 출발하고 도착은 1월 31일입니다. 해외여행보험을 어플을 통하여 청약합니다. 현지결제를 위하여 카드에 GLN 어플도 준비합니다. GLN 에머니도 충전합니다. 태국은 GLN 결제가 편리합니다. 태국의 화폐를 준비합니다. 환전은 인터넷에서 하고 근처 은행에서 찾습니다. 핸드폰에 필요한 어플을 준비합니다. 위에 5개 어플은 유튜브용입니다. 아래의 어플은 구블지도, 택시 어플 2개, 배달 어플 2개, 그리고 번역 어플 3개입니다. 팝하고 번역 어플로 한국말로 하면 태국말로 하고 글로 보여줍니다. 태국의 술 리젠시입니다. 뒷면에 설명이 있지만 모릅니다. 팝하고 어플로 번역한 리젠시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숙소는 올드시티와 님만의 미네 중간에 위치합니다.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치앙나이와 빠이도 여행하고 숙박할 예정입니다. 여행은 유튜브에서도 계속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즐거운 여행 함께 하세요. 구독을 신청하시면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십니다. 키읍 당황 YEAmerica 에 enjo Accent해